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마커 찾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마커를 무려 105개를 찾았어요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여기 설명 보면은 뭐야 이런데 어 라인마커 스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스폰 여기서? 어? 여기서 라인마커가 있어요? 라인마커? 이게 마컨가? 스폰 의자가 왠지 수상하긴 한데 조심히 찾아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보고 찾으면 됩니다 이제 찾을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어? 그럴땐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임을 불립니다 아! 자 스폰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주변 어딘가 있습니다 어? 뭐야? 못 가 왜 못 가?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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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오렌지 마커를 찾아버렸네? 아니요 라인마커요 하하하하 어? 라인마커요 라인마커 어? 라인마커 찾아야되는데 오렌지 마커가 나와버렸네? 어쨌든 하나 찾았구요 두번째 어? 여기 어디?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찾았다 예! 라인마커 획득 벌써 두 개 찾았죠 순식간에 어? 여기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채워보자 박스마커 찾아볼게요 박스마커는 공장이에요 공장이에요 저기 공장 보이죠? 들어간 다음에 여길 창고 열쇠를 못 찾았잖아요 여기 창고 요창고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기 여기요기 전관석으로 요기 여기요기 잘 안보이게 해놨어 이 열쇠 열쇠를 가지고 따라라랑 열렸죠 여깁니다 와 이게 뭐야 사악한 개발자 복제품 아 여기있다 찾았다 따라라라 박스 마커 박스 획득 다음은 코르크 마커 코르크 마커 찾아볼게요 코르크 마커 산에 저기 있습니다 여기있어요 여기 여기 숨어있었네 아 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떻게 찾아 이거 보이죠 어두워서 안보이네 후레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코르크 마커 획득 다음은 카키 마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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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여깄다 여깄다 아 이 나무가 카키색이구나 아 요렇게 빠라라라 카키 마커 예 와 친구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마커를 찾고 있어요 다음은 마커 물음표 마커 와 이게 왜 미디움이야 엄청 찾기 힘든데 요기 보면은 요쪽에 산길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저의 천장에 붙어있는거 있죠 저건데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떨어지면서 하하 앞으로 앞으로 착 앞으로 착 난 왜 안되냐고 쟨 됐잖아 하하하하 아 쟨 됐잖아 어렵네 약간 어렵네 살짝 어려워요 저 마커 몇몇 샵샵게 모았어요 잘했어요 아아아악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안되지 여기서 점프를 하자 찾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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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요 됐어요 마커 마커 뿌로로로 마름표 마커 획득 획득 다음 다음 마커 어? 이 마커는요 집에 있네 집에 들어있었어요 어 이상하네 다 갔었는데 아 뭐야 여기 숨겨져 있었네 어 어 꼼토 마커 획득 다음 마커 다음 마커는 민트 마커 민트 마커는요 바로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 있어요 이쪽에 가가지고 벽을 뚫고 들어가면 민트 마커 에 민트 마커 하하하하 다음은요 오일 마커 오일 마커 찾아볼게요 오일 이 친구 벽이다 거기 없어 친구야 거기 마커 없어 저 벌써 113개요 오늘 잘하면 다 찾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쇽쇽 들어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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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쏙 들어가서 우주선 타고 로켓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뚜루루루 하면은 여기 안에 오일 마커 기름 마커 획득 기름 마커 획득했고요 다음은 레인보우 마커 와 레인보우 마커는요 조금 얻기 어려워요 얘는 산 가야되거든요 저기 꼭대기로 올라가야되요 이거 전에 올라가다가 실패했잖아요 레인보우 마커 올라가서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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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맵 잘해야되요 오호 쇽쇽 아 잠깐 실수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쇽쇽 얘들아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아 올라가 올라가라고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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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렇게 올라가고 쇽쇽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니야 아니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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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기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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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수 친구들 고수 어 친구들 왜 이렇게 고수야 어 됐어 됐어 나도 고수 올라가서 좋아 올라가서 쇽쇽쇽쇽 올라가서 여기도 올라가서 여기도 올라가서 핑크마컨대 아 여기 아닌데 저쪽으로 떨어져야되는데 쇽쇽 쇽쇽 어 됐는데 방금 됐어 이렇게 올라가서 쇽쇽쇽 여기서요 저희 동굴로 들어갈거에요 호호호호우 착 됐어 그리고 여기 보이죠 투명한거 보이죠 저거 펜 뚜껑 없는거 찾았는데 왜 안되지 쇼욱돌아서 쑥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아 이게 왜 자꾸 부딪히지 다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되네요 자 이렇게 무지개 마커 예 무지개 마커 획득 다음은 러스트 마커 쇼욱쇼 여기에 하수구에 쏙 들어가서 요기 하수구 아 요 하수구는 좀 다른 하수구였네 나는 똑같은 하수구인줄 알았어 러스트 마커 예 찾았고 다음은 쌀몬마커 연어마커 연어마커는요 피라미드로 가야되요 피라미드에 아무것도 안 숨겨진줄 알았는데 뭐가 숨겨져 있었네 쇼욱쇼욱쇼욱쇼욱 요쪽에 보면은 구멍 구멍 들어가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여기 있었어 연어마커 예 됐고 다음은 스페이스마커 다시 또 우주 아까 갔을때 한번에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마커 보고서 순서대로 찾느라 한군데 모여있는게 아니라 찾기가 조금 힘드네 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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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욱하고 저거 화살표 전에 화살표 봤는데 궁금했는데 안가봤거든요 여기로 내려가래요 내려가서 하 벽에 부서 아 아 아 됐다 됐다 휴 그러면은 우주마커 우주 와 바닥 우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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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우주였어 됐고 다음 마커 다음 마커는 오로라 마커 저거네 저게 오로라네 저 마커네 아 저거 찾는거구나 자 산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투명한거 밟고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서 자 여기서 저기 투명한 계단 보이죠 저게 매달릴건데 어 이게 되나 근데 어 어 되네 호호 꼭 오 되대대대대대 그래서 요로케 올라간 다음에 아 여기 이제 이렇게 밟고 점프맵하면 되네요 쇽쇽 오로라 마커 획득 됐다 오로라 마커 얻었구요 다음은 배터리 마커 배터리 마커는 저기 버려진 도시 버려진 도시에 가가지고 두번째 집에 들어가면 여기에 구석지 여기에 숨어있었네 배터리 마커 됐고 이제 아 이제 많이 찾았다 와 18개 찾았어 벌써 시작할때 102개 아니었어요 105개였나 15개 찾았어 이제 좀만 더 찾으면 돼 이제 카모 마커 나무에 숨어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나무 나무에 숨어있어 이거 더 이상일수가 꼭꼭 숨어있네 뚜껑 없는 마커 산으로ül고 SAN으로 가면 돼요 가자 산으로 가자 그래 거기 과기 이 친구 이 친구 고수네 뚜껑 뚜껑 없는 마커 뚜껑 없는 마커 획득 다음은 치즈마커 치즈마커는요 우주를 또 가야 되네 아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좀 다 찾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여기로 다시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잘 보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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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 달 있어요 달 웬 달이야? 웬 달이지? 하고 갔더니 치즈 마커 어몽어스 있네 어몽어스 마커? 뽐뽐 뽐뽐뽐뽐뽐 어몽어스 마커 획득 예 2개까지 찾아버렸다 됐고 다음은 너지 마커 이거 진짜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세상에 누가 어떻게 찾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로 가면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구멍으로 쏙 아니 힌트라도 좀 주든지 힌트도 없어 그러면 흑마커 획득 그리고 이빌마커 아 이빌마커 가요 아까 전에 그 갔었던 산에 키보드 치는 데 있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기다 여기서 어 이 친구들 많이 모였네? 힐 힐 I L L L R O C K 엔터하면 세상 16 4 한 마커 예 그러니까요 먼저 이렇게 이거를 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치면은 이거를 치면 돼요 이렇게 두개 다음은 플라밍고 마커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잘 떨어지면은 마커 주거든요 잘 떨어지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뭐지 플라밍고 마커 획득 다음은 어 글리치 마커 와 글리치 마커다 글리치 마커는요 산에서 또 산이야 투명한 길에서 막 하면 돼 일단 산으로 갑니다 어 거의 다 찾았어 세상이로 수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열 스물 네 개 남았어 이제 진짜 다 찾았어 거의 오늘은 글리치 마커까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여기 저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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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밟고 가다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 저거 저거 빨간 거 보이죠 이거 아 저거 들어가면은 브이뜯 뜪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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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h 뜪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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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뜯 뜨 탁 탁 하고 허허 아 아하하하 아 움직여 아 아 이거 좀 어기가 약간 힘든가 워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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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너 다 갔는데 톡 타 가고 쇽쇽 지금 타고 올라가고 톡톡 가고 저거 점프 해야 되는건가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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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지 아무래도 톡 톡톡 톡하면 예에 글리치 마커 획득 글리치 마커 세상에서 다 글리치에요 괴물이 떼고 있어 글리치 마커 획득 이렇게 얻으면 됩니다 쉽죠 휴 그래가지고 오늘은 몇개 얻었죠 23개 오 23개 46개 남았었는데 딱 반을 얻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요 나머지 반 이거 하면은 저는 이제 마커의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마커 마스터 마마 마마 돼지 마마 하하하하 피그 마마 돼지 마커 마스터 일단 오늘은 여기서 올라가도록 할께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뾱 뾱 뾱 뾱